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은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정말로 그림같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표현이 올리는 정말로 세컨 하우스로 서울에서 거리도 적정하고요. 그런 예쁘고 깔끔한 아주 깨끗한 그런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17호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2월 11일날 부천지원에서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236-22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부지 면적이죠. 96.36평. 318.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21.21평입니다. 70.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1,125만 4,680원이 되겠구요. 최저가격은 현재 70%입니다. 한번 유출되었죠. 그래서 1억 4,7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12월 11일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되겠구요. 이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1억 9,300만원 정도를 청구를 하였구요. 현재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되구요.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여기 있는 부지죠. 똑같은 모양의 부지가 4개가 나란히 있구요. 여기도 다 주택짓는 부지고요. 앞에 도로가 있죠. 반대편에도 다 주택짓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 계획을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이구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성장관리권이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3,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 없습니다. 현재 일괄매각이구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한강이 되겠죠. 한강이구요. 이거 김포공항이고 김포시는 여기 있죠. 좀 더 강화도 쪽으로 가다보면 통진읍이 있구요. 이것은 이제 접경지역이라서 위성사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글러스를 보시면 되겠죠. 보시려면요. 네. 이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면이 되겠죠. 하성면이구요. 네. 이쪽은 이제 금성초등학교가 있구요. 네. 전원주택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 전원주택 부지로 지금 조성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원주택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기도 하구요. 이쪽으로 이제 전원주택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아주 깔끔하죠. 동네가 예쁘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이 집이 되겠죠.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앞에 아주 조경도 굉장히 아주 예쁘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 도로에서 집이 안쪽으로 쭉 물러서서 들어가 있죠. 이 집들이 아주 아주 잘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방에도 없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담장도 없이 아주 오픈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뭐 다 그렇죠. 이곳이 뭐 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다 깔끔한 동네로 조성을 했습니다. 건물들도 예쁘고 깔끔하다. 이런 표현이 아주 어울리지 않을까.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 주택이 되겠죠.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구요. 앞부분엔 지금 앞마당형 잔디가 식재되어 있죠. 네. 앞부분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주 조경수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가든파티 할만 하시겠죠. 네.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도로 부분도 일부분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에. 그죠. 네. 여기 현관 입구가 되겠구요. 네. 내부 구조가 되겠네요. 내부 구조가 됩니다. 네. 이쪽 이제 현관이 되겠죠. 앞에 이제 데크가 이만큼 있구요. 현관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앞에 이제 있죠. 주방이 있구요. 또 방이 두 개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좀 작은 방. 좀 큰 방이 있습니다. 전체 메인 욕실이 있고. 안방 욕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로는 다용도실이 있구요. 뒤로 나가는 발코니가 좀 있네요. 뭐 뒤쪽에 이제 잡다 한 것 좀 놓을 수가 있겠구요. 이렇습니다. 집이 아주 깔끔하다는 느낌이 됩니다. 그죠. 세컨 하우스로는 딱 규모도 적정하고. 음. 관리도 아주 굉장히 편할 것 같구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죠. 그래서 여기 도로에 지분도 있구요. 아마 이 도로는 이 안에 있는 집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지분으로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옆쪽의 앞쪽에 있는 주택들도 같이 구분 소유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주 깔끔한 주택. 이쁘지만. 음. 그런 주택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앞쪽에 있는 이 주택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음. 아주 깔끔하고 이쁜. 음. 세컨 하우스로는 딱 좋은. 정도의 규모. 아주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전원주택을. 이미 잘 조성해 놓은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욱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